음악으로. 테라피를 좀 해드리지. 우와, 그래. 뮤직 테라피 좋다. 어머니들은 우상 아니야, 사실. 그런 노래 없나? 엄마도 여자야 이런 노래 있잖아. 나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 나는 엄마한테도 여자의 인생을 살라고. 나 이제 엄마라고 생각 안 한다고. 그럼 노래 하나만 춤춰.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의 인생을 살라는 의미에서. 나이는 숫자.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은 가사였다. 아무르 파티. 아무르 파티 원래 뜻이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라고. 이런 뜻이에요. 본인의 인생을 사랑하라고. 아무르 파티 좋네. 무슨 생각이 나는 노래 있어요.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속절 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앞만 보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거다. 이거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니면 어때? 성연수를 한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4천만 땡겨주세요. 4천만 땡겨주세요. 4천만 땡겨줘요. 정말 이분들 앞에서는 좀 창피하네요. 4천만 땡겨줘요. 잘 되면 이자를 얹어. 원금에 땀을 얹어. 확실히 갚을게요. 걱정 마요. 4천만 땡겨주세요. 여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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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까먹었어.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난다김 선생님. 까먹었어. 족보에 없는 교육을 하니까. 우리도 모르잖아. 여흐. 여흐. 여기. 나아니에는 저랑 같이. 기 stunt slave. 혐 아침S